쇠리 쇠리하고 집에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주 사람 파티하고 있어 사람 파티 갑자기 열심히 야 오빠가 그렇게 좋냐 얘 봐라 야 너 언니 배신자야 큰 힘없으면 쇠리하고 집에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주 사람 파티하고 있어 사람 파티 걔가 걔가 사랑 구경하고 있어 어 우리 쇠리 사람을 좋아해서 잘하고 있어 걔가 삼촌 꼬리 봐 꼬리 봐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팔베개 하고 있는 거 좀 찍어주지 근데 내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둘이 산책 나갔다 오더라고 아 우리 산책 갔어 여기서 딱 팔베개 하고 있는데 물에 눌렀더니 저기 산책 갔어요 그러니까 응 맞아 저기 소아한테서 좋아 아 이거 짜잔 밤새도록 얼마나 빨아져끼든지 여기 목부터 얼굴까지 아니 우리 오빠 그러는데 우리 쇠리가 세수를 시켜준대 완전히 근데 반만 시켰어 나는 한쪽 오른쪽만 시켜줬어 반은 다음에 오면 아 근데 다음에 내꺼 다 이건가 어 내꺼는 내꺼다 얘는 내꺼야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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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어 가네 그냥 정식이하고 나 사이에 응 얘가 쏙 들어와가지고 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좋은거야 응 얘가 우리 오빠랑 나랑 같이 있잖아 그래도 가운데 쏙 껴 어 그리고 끌고 이렇게 자기 왔다고 안그래? 이렇게 이렇게 끄잖아 아 그게 그거구나 응 이렇게 끌고 아니 아니 그건 잘 자리 구하는 거고 아 근데 어제 어제 잘 때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아 그거는 지 잘 자리 지금 마련하는 거고 아 그리고 저기 그 그냥 오빠를 이렇게 끄잖아 나 왔어 이 정도 이불 열어 이불 열어 이거 안해? 그거는 모르는데 나는 여기 침대 하하 하는 거 응 그거는 잘 자리 아 잘 자리 아 아 찡찡이도 좋아하네 아 뽀뽀하라고 징찡이 한 번 보고 야 이모는 싫대 이모 셋을 때 야 이모 셋을 했어 그렇게 싼 싼 여자가 아니에요 귀여워 응 왜 나 좋아해 계속 피하는 거야 너무 비싸게 보는 거 아니야? 응 너무 비싸게 보는 거 아니야? 너무 비싸게 보는 거 아니야? 응 귀여워 귀여워 우리 체리 오빠 딸 같아 의상도 딱 비슷한데 오늘? 맞아 나도 엄청 잘 따라 이모 맞아 좀 가만히 있네 그 부부 사이에 팍 있네 옆에 첨에는 첨에는 얘가 막 엄청 지져가지고 보는데 아우 지금은 제형이 아 나한테 막 엄청 할 수 있는 맞아 얘는 좋은 형 그래 지금 근데 얘가 어 어 어 어 막 그거 으르렁대? 아 그거는 우리 오빠한테 장난 아니 장난치는 거야 아 간식? 간식 아 아 지꺼 건드리는 줄 알게 되나 보다 그거는 그거는 진짠가 봐 진짜 그런 거야 응 아 싫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싫다고 근데 이게 꼬리 흔들면서 으르렁대 때 있거든? 그건 장난치는 거야 아 너 어제꺼는 진짜였구나 진짜 이런 거 같구나 응 근데 물진 않아 얘 얘도 성질 있어 걔도 이런 게 있어 응 응 응 나야 응 응